너 좋은 사람이야. 이름은 없지만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. 누가요? 어떤 좋은 사람이. 나 알아요? 나한테 해줄 얘기 없는 거죠? 그럼 따라오지 마요. 너 그러면 안 나갈 거야? 그거 갖고 나가. 허준재. 너 진짜 누가 집 나가서 이런 데 있으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?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허치연 씨가 데려다줬어. 뭐? 네가 여긴 왜. 오해하지 말고. 어제 밖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정희 씨가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. 안 들어가고. 또 그랬어? 어, 그랬어. 어, 그랬어. 너는 왜 밖에서 줄 아는 거야? 왜 하느냐.